딱 한 사람을 정하기보다는 굉장히 국민성처럼 보였어요 그런 패셔너블한 모습들이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꾸밀 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냥 길에 계신 아주머니들까지도 다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엠타임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의 메이저 데뷔 첫 번째 풀 앨범이 이제 중이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좋으시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들으시고 좋으시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일본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의 앨범과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방송들이 차근차근 나갈 예전인데 여러분들 저희들의 모습 잊지 말아주시고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비... B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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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